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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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얘네들부터 제거하긴 해야겠다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뭐야 여기도 있어? 같이 다닙시다 아버지 여기 있지롱 이 자식아 임마 이 자식아 임마 오케이 어우 야 잠깐만 야 물량 미쳤어 일로와 야 너 일로와 이 자식 이거 안되겠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이씨 잠깐만 아버지 자 살려주고 그리고 이건 헤드를 쏴야돼 일로와 아 아 아 나 안나오냐 야 이 자식들 그냥 가 일로와 이씨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 샤팔이 좀 안되네요 오케이 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머리를 딱 조준해서 어 어 어 어 어 아 에 으응 으아아 아 음 그냥 죽이고 쟤를 잡아야돼 쟤를 오케이 지금 여기서 그냥 따면 안되냐 여기? 저 약점 지금 뭐 코어 파괴한게 하나 남은거 같다 이제 코어가 하나 남은거 같고 저거 하나 남은거 같고 저쪽으로 가야돼 나 어모해 야 나 어모해 나 코어 파괴 들어간다 얘 눈치깐어 지금 내가 코어 파괴하려고 들어가는데 얘 눈치깐어 뭐야 이거 가동이 안되잖아 일단 로커스트 다 잡아야되나 자 이제 우리 차례다 물집을 쏴라 일단 쏴봅시다 자 변화기 스위치로 왔어 저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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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돼 여기서 왠지 왠지 이거 게임에 엔딩 느낌이 나요 지금 됐어 넌 이제 끝장이다 임마 오케이 여기 붐샷도 있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좀만 더있네 제이디 피닉스야 야야야야야야 됐어 존나 오비어파 아 잠깐만 이거 한.. 하나 할때마다 장전이야 이런 미친 그냥 간다 오케이 오 되네 야 돼 자 머리만 맞추면 된다 이제 그렇지 야야야야 오 온다 야 샷바로 왔다 오오 샷바로 왔어 그래 못 깨라는 법은 없는거야 일로와 다 일로와 야 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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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면 돼 이제 이제 포어는 다 파기한거 같고 이제 포어는 다 파기한거 같고 이제 포어는 다 파기한거 같고 아 이건 진짜 쓰나들어야겠다 이제 이제 진짜 쓰나들어야돼 야 뭐야 어 어 잠깐만 자 저기 오른쪽 다리 부분에 있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둘다 있네 올라가자 일단 자 자 여기다 자리를 잡고 됐어 자 좀만 더 그렇지 자 하나 남았어 이제 자 야아아아 붐샷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어 야 잠깐만 잔인하다 야 이 오히려 사람이 더 잔인한거 같애 뭐야 생방 연결 종료 액트5 챕터1 수렴 잊고 있었던 놈이 나왔네 지금 지구인들의 총리죠 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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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전가는 좀 다른 마음을 연거 같은데 어 얘가 아주 꽉 막힌 애는 아니네 그냥 딱 정치인이야 스타일링 그거야 iqu 에디 엘 을 어..미친 나는 개인적으로 얘네들만 보면 물고기가 떠올라 뭔가 물고기 된다 물방개 물방개처럼 생겼어 뭔가 어디서 감히 내 여자친구를 여기서라도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감히 TV 속에 여자친구마저 뺏으려고 그래? 그냥 발로 깔 수 없냐 얘? 불러버리게 한 마리 다운 오케이 어? 이러면 이득이죠? 이러면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잠깐만 쟤네들을 쏘면 안되지 그러면 생각이 뭘까 드론만 쏘면 되겠지? 설마 진이 우리를 적군으로 보겠어? 이제 마음을 열었잖아 지금은 그치? 지금 다른 상황이야 제발 그렇다 해줘 일단 지켜봐 일단 지켜봐 뭐야 다 적군이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어째서 지금 기계가 왜 진의 병사들이 왜 지구인들 병사들이 왜 우릴 공격하는거지? 뭔가 감염이 있는건가? 지금까지는 이해가 됐어 스토리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야야야 아유씨 너가 망아가지고 누구야 아 아빠구나 미안해 어? 너 아빠 뭔가 이거 끝나면 뭔가 설명이 나올거 같애 야 잠깐만 저전성 먼저 처리해야겠다 잠깐만 달려줄게 야 잠깐만 게임 미친 미친거 같애 이거 아니 야 야 엔딩 다 되가니까 무슨 야 서서 다닐 수가 없어 게임 수준이 나 죽었냐? 나 죽었냐? 나 죽었냐? 이제 로커스트가 이 그 기계들을 감염시키는건가? 어째서 총리가 와가지고 이때까지 벌어진 일이 이게 뭐죠? 당장 설명하세요 당신들에게 얘기를 이제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개 무슨 진 뭐야 태.. 태.. 태세전 아니야 뭐야 죽을때도 그랬잖아 죽을때도 그랬잖아 이게 무슨 일이죠? 뭔가 딱 알거든 얘네들이 죽인게 아니거든 이때까지 진목은 우리가 땄는데 뒤통수 맞은거 지도 알거 아냐 야 뭔가 뭔가 감염시키는 그런게 있나 봐 안돼 내 무기 안돼 그러지마 안돼 그 진짜 웃긴게 로커스트도 지금 여왕이고 우리도 지금 총리가 여왕이잖아 근데 두 여왕 다 적이야 오우 야 이 창 이 칼 멋있다 점점 뭔가 배경이 다크 소울 냄새나는데 야 내가 봤을 때는 주인공 힘이 많이 약해진거 같애 힘 빠진거 같은데 힘 빠진거 같은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마커스가 차면 그냥 딱 나가 떨어질거 같은데 자 다른 길을 찾아 봅시다 방탄나무야 이거 방탄나무야 죄송합니다 더빙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셨어요 그래서 맨날 더빙할때 여자 목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자 목소리 할때는 또 톤이 높아요 쩡그랫 뭐 이런거 되는지 뭐 디바맨에 뭐 예를들면 뭐 이런것들 개 목 나가는것들 많이 해가지고 자 문 도착해 문 도착하라 도착해 문 도착해 하지 말라고 안본적 하지 말란 말이야 다 봤으면서 뭐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뭐야 종교야? 아 미친 야 잠깐만 뭐야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를 정리하자 여기를 언패야될거같애 기어가기는 짜샤이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주류탄? 뒤에서 때리면 뒷머리 때리면 더 셀거 아니야 그렇지 지치기는 원래 거의 대부분 곱하기 2 되니까 자 오케이 뭐야 내밀어 머리 됐다 드롭샷 바꾸야되네 바꿔야되네 그럼 그냥 안됩니다 음 잠깐만 이거라면 바꾸려면 오버킬 오버킬이라면 나쁜 무기는 아니야 16발? 이제부터 기계를 많이 나오면 오버킬 드는것도 꽤 괜찮아요 아 이게 샷건이거든 이게 오지거든 이거 아 아 미치겄다 이거 씨 야 제가 너무 쎄요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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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를 하노 무슨 야 하 야 야 야 무슨 야 얘네 한명이 나보다 더 세 내가 저러고 다니면 난 죽었어 난 바로 누웠어 여보세요 샷건이라고야 이거 맞다이가 미안해 내가 졌어 야 낙 약 여야 이거 들어 혜 이거 들고 싸우지 못할거 같은데 이거 뭐야 왜? 한방에 갔다고? 저거 들면은 턴이 안되거든 이런 자 여기가 조금 편집구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가지고요 이번엔 다 죽였고 멀처까지 얘 죽인 다음에 들었는데요 멀처는 이번엔 들지 않을게요 자 이런것들 유튜브에서 다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스킵없이 그냥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편집합니다 자 이제 덩치 그자식을 제거해야돼 저기서 뭐 또 날리고 있지 어 잠깐만 자리가 안좋아 자리가 안좋아 어? 얘 막힌다 꿀인데 여기? 얘 여기 못 쏜다 여기 못 쏴 이거 이거 막혀서 못 쏴 여기 야 여기다 지금 야 꿈병당이다 오케이 여기 막혀서 못 쏴 얘 됐어 오케이 아 아 좋다 트위치로 보면 편집된 영상도 볼 수 있지 트위치로 놀러오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튜브 얘기하는 건데요 트위치는 생방송입니다 뭐 약간 좀 오해하신 것 같구요 음 자 수류탄 먹고 오버킬이 13발이긴 한데 수나 몇발 수나 4발 일단 수나 오버킬 또 나올거야 앞에서 드롭샷은 무기 바꾸는거니까 어떻게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깼네 메탈 웍스 공장에 들어가십시오 공장에서 나오십시오 미션 쉽네 목표가 어? 어? 아까 그거 먹었으면 이게 얼마야 이거까지 붙였으면 헉 야 이거 16발이었네 작건? 쓰읍 용샷 버려 여기서 왠지 오버킬이 많이 나온다